41, 42번입니다. 41, 42번이 소재가 뭐였냐면 소재가 안 적어져 있네. 쾌락을 위한 고통유발 행동 추구야. 우리 매운 음식 먹으면 사실 이 혀에 있는 통각에서 그것을 그치 아주 깊숙하게 자극하는 거죠. 통각을 자극하는 거야. 굉장히 아파, 아파. 근데 도대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자꾸 매운 것이 끌리느냐.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모든 인간은요. 어느 정도는 활동을 추구합니다. 어떠한 활동입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나와 있죠. Causal degree of pain. 고통의 어느 정도를 유발하는.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experience pleasure 해서 나오죠. 지금 어떤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을 추구한대. 그러면서 whether 절 가로 묶을게요. This is found. 이것은 발견됩니다. 어디에서요? in spice food. 아주 매운 음식, strong message, 마사지, 아주 강한 마사지 or stepping into a too cold or too hot bath에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는 것 해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뭐냐? that is라는 거죠. that은 명사제 접속사 되실 거고 it 여기서 말하는 it은 뭐야? 앞에서 a degree of pain 얘기했죠. 즉 고통의 정도는 뭐다? safe threat 해서 안전한 위협이라는 거야. 위협 안전한 위협 우리 몸에 아주 막 엄청 위협적이진 않아. 이 생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뇌도 perceive, 인식한대요. the stimuler 그렇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해서 오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자극을 to be painful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ultimately non-threatening 해서 그렇지. 위협적이지 않는 걸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흥미롭게도 this could be similar 이거는 비슷합니다. 방식과 비슷해. 어떠한 방식이야? humor works에서 얘는 지금 how 같이 못 쓰이죠. 관계부사 how는 같이 못 쓰이고 death은 쓰일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 how의 대용으로 쓸 수 있고요. work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오니까 그러니까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대 이게 바로 뭐냐 safe threat 해서 안전한 위협이라는 거죠. 안전한 위협이라는 건 뭡니까? 주교관계대명사 나와있죠. 무엇을 cause? 야기한다. pleasure. 쾌락을 야기한다. 라는 거야. by playfully violating norms에서 그치. 뭔가 규범을 규범을 플레이플리하면 장남스럽게 위반함으로써 위반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쾌락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매운 걸 먹으면 안 돼. 배 아프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먹어도 되기는 해. 우리 생존의 위협을 막 끼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규범을 뭐 한다는 거야. 그냥 위반한다라는 거죠. 위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violating은 어떠한 단어하고 같다? 그렇지? 어 offend 아니면 disobey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우리는 좀 불편해.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불편하지만 safe 안전하다고 느끼죠. 이게 바로 뭐다? 안전한 위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어떠한 컨텍스트냐? 관계부사 외월입니다. 관계부사 외월은 뒤에 완전한 문장 오죠. 컨텍스트 어디까지 괄호 묶어 볼까요? 여기까지 괄호 묶어 볼게요. survivor is clearly not in danger. 이 생존이라는 것이 위협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에서 얘는 그래서 이니치로 바꿨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the desire 그쵸? 뭔가 욕구야. 이 고통에 대한 욕구는 actually the desire for reward 이게 바로 그치 보상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이 고통에 대한 욕구는 우리한테서는 보상이 보상에 대한 그러한 욕구래. 뭐가 아니라 suffering or punishment 뭔가 이 고통이나 고통이나 처벌이 아닌 처벌이 아닌 보상에 대한 욕구 보상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월드 라이크 이펙트 보상과 같은 효과는요. 보상과 같은 효과는 비롯됩니다. 뭐에서 비롯된다? from the feeling of mastery over the pain에서 그치? 고통에 대한 숙달 숙달에 대한 그러한 느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맛있는 아 매운 음식이 막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 우리 엽떡 먹으면 막 초보맛도 있고 막 엄청 매운맛 무슨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엽떡을 잘 못 먹어. 매운 것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막 5단계 이렇게 먹으면 어떠한 느낌이 들어? 그걸 다 먹고 나면 와 대박 나 이거 뭐 했어? 마스터 했어. 이러한 뭔가 도장깨기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을 든다라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보상 이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더 클로저 해서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형태에 들어가죠. 뭐 무슨 뜻이야? 뭐 하면 할수록 뭐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죠. 더 클로저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and you're 뭐를 들여다볼까? and you're chilly eating habit 칠리를 먹는 습관 우리는 엽떡을 먹는 습관 이라고 해볼까? 더 more remarkable it seems 여기서 remarkable 분명한 이란 뜻이야. 더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난다. it seems remarkable 그렇죠? 이것이 여기서 it은 앞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 앞 문장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라고 하면서 when the active ingredient of chiles 이 활성성분이 뭐냐 칠리의 활성성분은 캡사이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활성성분이 touches the tongue 해서 어디에 딱 닿은 거야? 혀에 닿으면 it stimulate it 앞에 있는 예를 받고 있습니다. 자극하죠? 이것이 actually the same receptors 어떤 수용체를 자극을 하냐 수용체 다음에 that은 주교관계 대명사 that is activated 주관되죠? 활성화되는 것과 같은 거 언제 활성화되는 거 any of these tissues are burned 해서 뭐야 수동으로 나와있죠? 이러한 조직들이 화상을 입었을 때 그렇지 타졌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활성화되는 같은 수용체를 정확하게 자극되는 거야 자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진짜 아픔을 느끼는 그 통각을 누가 이 캡사이신이 혀에 닿을 때 자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knowing that 해서 knowing은 그렇지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로 쓰였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냐 그렇지 동사 여기 나오네 knowing that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이지 그럼 단수동사 어디 나왔냐 여기 나왔구나 that 이하를 아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대절 하나 대절 둘 지금 다 뭐로 나왔어요 그렇지 노의 목적어 자리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오는 명사절 접속사 대수로 나왔어 우리의 몸이 is 뭐한다는 거야 firing off 지금 firing off 무슨 뜻 이었을 까요 그렇지 뭐뭇을 보내다 우리의 몸이 무엇을 보내니 danger signal 을 보낸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근데 다시 한번 대절 벗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절 이야 we're actually completely safe 우리가 지금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기는 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잖아 그것을 알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쾌감을 선사해 주는 거죠 쾌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children은 아이들은요 start off hating 뭐로 시작한다 칠리를 싫어하는 것을 시작해 싫어하는 것을 배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을 learn to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무엇을 derive 나와 있죠 이 derive 는 그렇지 learn to derive pleasure from it 에서 derive 무엇을 없다 라는 뜻 동사로 쓰였어 이 pleasure를 얻게 된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pleasure를 얻게 되냐 그것으로부터 it 칠리지 그래서 어렸을 때 매운 거 잘 못 먹던 애들도 중학교 들어가면 갑자기 엽떡을 잘 먹어 왜 이렇게 잘 먹냐 이제는 그 매운 것으로부터 내가 뭐를 쾌락을 얻는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through 해서 다시 한번 전치사 나오지 그러면은 명사 형태 나오죠 pp 형태가 뒤에 있는 exposure를 꾸며주죠 반복되는 노출과요 and 여기는 명사 나왔고 여기는 뭐 나왔냐 동명사 형태 나와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죠 다시 한번 명사절 접속사 대십니다 they will never experience any real harm 뭐를 아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들이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실질적인 해를 안전하잖아 사실 죽을 만큼 힘들진 않으니까 이 실질적인 해를 경험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아는 것을 통함으로써 그 칠리로부터의 어떤 쾌감을 얻는 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것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seeking pain for the pain itself 다시 한번 동명사 주어 나와있죠 고통 그 자체를 위해서 고통 그 자체를 위해서 고통을 추구하는 것은 뭐처럼 보인다 여기도 단수동사 그치 uniquely human 지금 보면 얘는 형용사 형태로 쓰여서 부사가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인간 의라는 뜻이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래 그렇죠 오직 인간만이 그래서 uniquely 어떠한 단어하고 가죠 sorry 그렇죠 아니면 exclusively 오로지 그렇죠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죠 사이언티스트 have trained animals to have a preference for chili to serve harm 까지가 그렇지 관계부사 하우가 생략된 절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트레인시키고 싶었던 거야 동물들을 뭐 하도록 트레인 동사 5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이렇게 투부정사 오죠 어떤 선호도를 좀 갖도록 훈련을 시키고 싶었어 뭐 틀리를 선호하거나 to self-harm 하면 스스로한테 어떤 해를 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트레인을 시키고자 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요 is to have the pain 뭐를 갖는 거였다 그렇지 해부 동사 5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이렇게 pp 형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글씨가 안 예쁘네 그래서 이 고통이 항상 directed associated 뭐하고 관련시키는 거야 with a pleasurable reward 해서 어떤 즐거운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게 하는 거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즉 고통이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때 그 칠리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스스로한테 가 그쵸 해를 가하게 하는 것이 것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쾌락을 위해서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을 추구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우선 주제부터 살펴봅시다 펄스윙 추구하는 거죠 고통을 유발하니 그런 행동을 추구하는 것 뭐를 위해서요 쾌락을 추구해서 쾌락을 위해서 고통유발 행동 추구 이렇게 주제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순서 배열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자체에서 2번에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네 4부분으로 끊어봅시다 더 클로저 그 다음에 올 칠드라 이렇게 순서 배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문장 삽입으로 가면 어디 그렇지 흥미롭게도 interestingly 나오는 부분 4번 문장 문장 삽입 괜찮을 것 같고요 나올 만한 거 하나씩 차근차근 봐볼게 여기 주격관계 대명사 대시였고 웨더리 인지 아닌지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his is found 여기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요 앞에 있는 그렇지 고통의 어떤 정도 이 this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동 형태 나왔죠 발견됩니다 이렇게 수동 형태 나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대시 명사절 접속사 대시였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a degree of pain 해서 바로 고통의 어떤 정도였습니다 펄시브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면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 that이었고 violating 단어 offended disobey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feel 동사가 지금 이형식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형용사 보호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ere 나올 수 있겠죠 where은 관계 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수 있고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 인위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빈칸으로 괜찮아요 고통이나 처벌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그러한 요구 이게 바로 고통의 어떤 고통은 보상을 위한 거였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빈칸 괜찮아요 즉 보상은 고통에 대한 숙달된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이 부분 괜찮고 더비더비 나오는 부분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 체크 좀 할게요 그래서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주교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수동형태 나와있는 부분 여기도 수동으로 나와있습니다 수동태는 선생님들이 시험에 잘 내시는 부분이니까요 노잉 얘는 분석음은 아니고 동명사 주어였어요 동사는 어디였어 프로듀스 동사 자리 그래서 단수동사 나온다 여기는 분석음은 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요 여기는 대신 둘다 명사절 접속사 대십니다 명사절 접속사 두개가 나란히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험 여기는 다시 한번 어휘로 나올 수 있겠죠 어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잉 동명사 형태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 동명사 이렇게 병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명사절 접속사 였고요 부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뒤에 휴먼 이게 형용사 형태 였습니다 트레인 동사 오형식으로 토부정사 형태 나온 거 그 다음에 해부동사 오형식으로 목적격 보호의 pp 형태 목적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 이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장도 빈칸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 약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거 그게 바로 안전한 위협이죠 통증으로 인식되지만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숙달된 고통에서 유발되는 그러한 보상은 신체의 위험신호 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다 인식하죠 그렇게 안전하다 인식하면 쾌락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을 통한 쾌락 측은 인간만의 독특한 행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을 확실하게 랍 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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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 로봄